이번 수술을 시작하기 전 먼저 어떻게 할 건지 수술 계획을 말해주겠다. 잘 듣도록. 거기 자는 사람 뭐야? 일어나지 못해? 그럼 발표하지. 우선 이 통은 지금 너무 삭막하고 이쁘지가 않으니 이걸 아주 귀여운 꿀단지로 바꿔보겠다. 응.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구만. 문제는 바로 이 해적. 이걸 꿀단지에 어울리는 곰돌이로 바꿔볼까 하는데 이거 쉽지 않겠구만. 일단 이 귀를 잘라서 여기에 붙이고 이 못생긴 암델을 제거해버리겠다. 이 왕코는 귀여운 곰돌이 코로 바꾸고 이 이상한 옷도 벗겨버리겠다. 그럼 수술을 시작하지. 수술을 시작합니다. 수술을 시작합니다. 수술을 시작할 것입니다. 수술을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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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